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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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문이 열려있더라구요. 오른쪽에 아예 어제 차문은 아예 내가 열지도 않았었는데 오른쪽에 10세정도 열려있더라구요. 어? 문이 약간 걸쳐있더라니까 조수석 쪽으로는 아예 탈질 않았었거든요. 이상하다. 다 열려있으니까 이쪽 안앞에 캐비닛 시머니 뒤쪽까지 박스장이 다 되어있습니다. 뒤지는적이 있더라구요. 오 없어진거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신고할거 그랬나 지문이라도 떠넣게 지문이라도 떠넣게 신고할거 그랬나 누가 또 털크 아니냐 도로탈 칼ольз взрыв 오마이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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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세상에 이러니야? 세상에 이러니야? 저게 말이야? 아이고 아이고 히어뚜컴과 대맹생이 뱅뱅 돌아볼켜 히어뚜컴이 돌아오는 띠우당이 경과 안내를 시작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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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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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vulnerabilities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